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제64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기증의 실정을 살펴봤습니다. 대한성소공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연적 교회성장 NCD 리더십 콘퍼런스가 11월 한 달간 지역별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제64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이슈가 됐던 교회협 헌장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장시간 토론회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기명 투표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김정연 기자입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헌장 개정안 결의 여부였습니다. 헌장 개정안은 헌장위를 거친 후 총회 당일 아침 임시 실행위를 통해 총회 상정이 결정됐습니다. 헌장 개정안에는 종전 4년의 1차 중임이 가능했던 총무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고 총무 선임을 교단 순환제로 한다는 것, 교단장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헌장위원회를 거치며 교단 순환제 앞에 가급적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총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헌장에 가급적, 이게 법적 용어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시행해 왔던 것이 가급적 교단 순환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순환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또 거기서 앞으로 만드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또한 신설되는 임원회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랜 격론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139표 중 반대 74표, 찬성 64표, 무효한 표로 개정안 찬성이 의결 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헌장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예장통합 이용정 사무총장은 제도 개선위를 재구성해 헌장 개정안이 재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제도 개선위원회가 재구성되어서 많은 분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내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교회협 신임 회장에는 기독교 대한보금교회 총회장 이동춘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모든 회원교회와 함께 교회 연합과 일치, 선교와 전도, 봉사와 예언자적 증인을 위해 봉사하며 맡은 직책에 충실할 것을...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10개년 과정 정책 제안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결의문 채택 등이 논의됐습니다. 구TV 뉴스 김정은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이 이곳저곳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듯 장기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사후 기증 등이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으로 변화됐지만, 아직까지 생존시 기증에 대한 인식과 나눔은 어렵기만 합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 기증의 실정과 그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1월 초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탈북자 주명희 씨의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주명희 씨는 3년 전에 탈북하신 분인데요. 같이 하나원에서 같이 생활했던 손하나 씨를 통해서 이식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10월 26일 날 수술 승인 신청서를 손하나 씨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질병관리본부에 제출을 했죠. 그런데 승인 요청을 했더니 반려가 된 겁니다. 주명희 씨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호자 동의 서명이 없었고, 병원이 아닌 장기본부가 신청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시그룹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 보호자 동의가 성인인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승인을 못, 불승인한다 그런 건 없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실 때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을 못 하거든요. 의료법에는 보호자가 없어도 수술을 해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산평원이 그렇게 보호자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막 그냥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에 장기본부 김동엽 실장은 질병관리본부와 병원이 생존시 기증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서 살아서 하는 기증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나 아산병원이나 부담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를 통해서 지난 24년 동안 한 960여 명 정도가 살아서 신장을 기증하셨는데요. 기증하신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으셨어요. 이러면 보호자 동의를 받으려면 북한까지 가서 동의받아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기증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수술을 못 하는구나 이런 절망도 생기고. 병원은 탈북자 주명희 씨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장기본부는 이번 주명희 씨 사례 외에도 생존시 기증에 대한 또 다른 사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제천에 사시는 두 목사님이 서로 오랫동안 젊은 시절부터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목사를 위해서 기증한다고 하니까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신문의 기사가 되면서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장기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사후 기증이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으로 변화됐지만 아직까지 생존시 기증에 대한 인식은 힘든 것이 실정입니다. 일부 장기 밀매단으로 인한 국가적 지향 분위기가 순수 장기 기증자와 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성서보급 사역을 감당하는 대한성서공예가 창립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공예는 12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성서보급 사역에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홍의연 기자입니다. 1895년 영국 성서공예 조선집으로 처음 시작된 대한성서공예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서보급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서보급은 한국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서공예 조선 땅에 그 보금 전파의 제일 중요한 수단으로 성경을 반포할 수 있도록 전해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 한국인 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보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서공예는 한국교회를 넘어 해외 성서보급 사역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전 세계 119개 이상의 언어로 총 1억 6천만 권이 넘는 성서를 제작해 해외선교회에 이바지했습니다. 때를 넣든지 못든지 모든 종족에게 반포하라 하시라는 말씀을 우리 성서공예는 주야로 이 성경을 제작해서 그리고 반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예는 앞으로 그림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성서를 제작해 젊은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이 성경을 인수의 매체로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보급하여 인수의 매체를 통해서는 담기 어려웠던 자세한 해설, 사진, 그림, 지도, 동영상 등 많은 자료들을 본문과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기념예배에는 각국 성서공예 총무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탄자니아 성서공예 묵훈가 총무는 축사를 통해 대한성서공예가 기증해준 성소로 많은 이들의 삶이 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계성서공예 연합회가 연대의식을 갖고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자연적 교회 성장 NCD를 아시나요? NCD는 전 세계적으로 크거나 작은 혹은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교회 등 50개국 1,000개 이상의 교회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통계 자료를 내는데요.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문 데이터를 얻어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을 밝혀내 교회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간 지역별로 진행된 NCD 리더십 콘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NCD는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이 핵심을 이룹니다. 8가지 질적 특성이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사랑의 관계 등 교회가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8가지를 뜻합니다. NCD의 설립자인 크리스천 슈바르츠는 11월 한 달간 서울, 인천, 부산 등 각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며 NCD에 대해 직접 강의했습니다. NCD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 당장 시급히 보완돼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크리스천 슈바르츠는 교회가 사람이고, 교회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8가지 질적 특성은 교회 건강에 보편적인 것들이며, 모든 교인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CD 리더십 콘퍼런스는 2015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시작돼, 2016년 9월까지 전 세계 50여 개 도시를 돌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를 향한 영향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교회와 교단의 건전한 정치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3일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한국교회의 교회법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어 사회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과 함께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날 발제한 임성빈 교수는 성도가 성도다운 정체성을 지니기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요한 소임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 정치를 주도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교회의 분쟁을 위해서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 목회자들의 바람직한 힘의 사용, 위계적 권위구조의 극복 등이 절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소수의 지도자들이 의사결정권을 남용하고 독점하는 일에 우려와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성경적 원리들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회중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성빈 교수회의의 권연서 장로가 개정된 총회헌법 제3편 권징의 주요 내용을, 김영웅 박사가 올바른 재판을 위한 법의 재정과 해석 및 적용을, 김성빈 박사가 하나님의 법과 인본주의의 문화의 특징 등을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고3 학생들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단들의 포교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신현욱 목사는 모든 교회에서 신천지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목사에 따르면 신천지는 주로 각종 설문지를 통해 학교 앞, 지하철, 번화가 등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훈 목사가 소속돼 있는 예장합동 평양노회의 노 회장이 전 목사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장 김진아 목사는 지난 22일 홍대 세교회에서 열린 평양노회 가입 감사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홍대 세교회를 공격하고 전병훈 목사를 공격하지만 우리 평양노회는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며 홍대 세교회가 한국의 청년문화를 새로 끌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힘껏 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단총회 결의에 따라 4달 중 전 목사의 재판을 매듭지어야 하는 노회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지원센터가 교회를 위한 사회적 기업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문화 성교 유형, 생태운동을 계승한 도농직거래 유형 등으로 구성돼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할 때 필요한 유형에 대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책을 출판기획한 기독교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이준모 목사는 최근 교회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 가이드북을 출판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담은 크리스천 감성 디자인 문구 그레이스벨이 오는 12월 2일부터 5일간 삼성동 코엘스에서 진행되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가해 기독교 관련 문구를 선보입니다. 그레이스벨은 생활 속에 숨어있는 디자인의 말씀을 담아 20, 30대 여성층을 타깃으로 트렌디한 제품을 만들어 크리스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벨 임동규 대표는 그레이스벨을 통해 성도와 청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도전과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구TV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